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하며 3주 연속 20%대에 머물렀습니다. 리얼미터가 지난 7에서 11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,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5.8%였습니다. 일주일 전 조사보다 2.1%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2주 전 조사와 동률입니다.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3.2%포인트 오른 71.3%로 기존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